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룻기를 종종 성경에서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룻기가 생각보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뒤에서 찾다가 룻기를 놓치곤 합니다 이 책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책이 왜 앞에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동시에 이방 여인의 이름인 룻 이방 여인의 이름인 룻을 제목으로 가진 책은 아마도 이것이 유일할 것입니다 도대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기근을 피해서 모합으로 떠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그곳에서 실패했던 일, 좌절했던 일,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가족을 잃었던 일들 그리고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조그마한 희망을 얻게 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도 없고요 그리고 율법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참으로 창피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합에서 굴러들어온 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룻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성경책 속에서 그 고유한 자리를 지키면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산이나 또는 가산도시 그리고 가리봉 혹은 구로동 이런 어떤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도 아닌 컨테이너의 안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남루한 모습으로 피부빛이 다른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제대로 될까 생각되는 그런 걱정이 되는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아직 우리나라 마을도 서툰 어느 여인네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룻에 대한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가지시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동남아에서 온 어떤 나라에서 온 것 같은 피부색이 다른 한 여인이 힘없는 우리나라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바로 그 장면이 룻기의 모습입니다 룻기의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렘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간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들만이 그녀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여인 세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안전할 수 없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생존하는 일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룻기의 앞부분을 채우고 있는 의미 있는 단어들은 죽음과 공포입니다 슬픔과 비탄과 절망과 혼돈이 룻기의 앞부분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가게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로 철락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절망스러운 여인들의 이야기를 룻기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모합 여인이었던 룻도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철향한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철향하고 비천한 여인 룻이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룻기의 위치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기, 지도자가 없던 시기 그래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내몰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순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사사시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조그마한 힘이 없는 두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사시대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오미에게 일어난 불행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룻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와 싸우면서 누구와 만나기도 하고 사건과 만나기도 하고 불행과 만나기도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차 위대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 사이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고 지탱해내고 그리고 생존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에 그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특별한 절기에 읽었던 다섯 개의 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오순절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어드리던 바로 그 절기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인상 깊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룻기 2장이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곡식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곡식을 다시 집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후에 그 떨어진 것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일종의 사회 보장책이었습니다 아마도 훗날 추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보내면서 룻기를 읽어가며 룻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이렇게 물었겠지요 왜 추수를 하면서 아까운 곡식단들을 밭에 남겨놓는 거예요 왜 곡식단들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이렇게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밭에 곡식단들을 조금씩 남겨두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란다 먼 옛날에 다윗의 증조무였던 룻도 그렇게 해서 그만 살아갈 수 있었단다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위 왕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따라오면서 곡식단을 챙겨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치며 그 절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지나면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마는 룻기는 바로 이러한 풍성한 추수의 문화와 어울리면서 너그러움과 나눔과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하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풍성한 마음으로 한번 격려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여러분께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렘의 한 농장에서 곡식이 추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일꾼들이 한 줄로 서서 낫으로 곡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멀리서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병자들 고아들 아마도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이 추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약자들은 일꾼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이 남겨놓는 곡식 다발을 조금씩 조금씩 주어갑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약자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멋진 모습이 바로 이 추수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성수학자는 루키를 설명하면서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루키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훌륭한 시어머니와 멋진 며느리의 모습을 루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모두 요절한 후에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삶을 걱정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이 많았지만 며느리들의 나이는 젊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싶어합니다 평생 과부로 그들을 살게 하지 않으려는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미래가 있었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들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렘 고향으로 돌아간들 자기같이 늙은 과부를 누가 돌아보아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젊은 과부라면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욕심으로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데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할머니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 번도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서 벌을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면서 며느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멋진 시어머니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결국 나오미를 떠나서 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루스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한 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홀가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알지도 못하는 땅 자기 같은 이방 여인을 배척하는 베들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루스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있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그 여인 루스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멋진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보다 모함여인 루스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베들렘에 있었습니다 먼저 보아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루키 2장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타나서 일꾼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장면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또다시 한결같은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노와 사회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신뢰와 그리고 존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아스의 마음은 이 넓은 마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저곳에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보아스는 물은 후에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 보아스는 루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로 두겠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얼마나 멋진 선대입니까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는 보아스에게 감사의 말을 루시 전했을 때 보아스는 자신이 루스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말하면서 도리어 루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그리고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에 따라 루스는 보리 한 에바쯤을 거두어 나오미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던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루스에게만 한 번만 그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 아님을 나오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죽은 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는 자비를 베푸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됩니다 루스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루스 귀에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후에 나타난 베들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업을 물기로 약속하고 나오미와 루스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이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사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멋진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시 아들을 낳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나오미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그들은 보아스와 루스의 사랑을 스캔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자 앞에서 꼬리를 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인종 잘못된 인종인데 타 민족인데 어떻게 주인이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베들레엠 공동체의 배려와 용납이 있었기에 나오미와 루시 살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위대한 사람 다윗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과 더불어서 그 위대한 왕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사건을 주목하며 오순절을 보낼 때마다 루키를 읽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함 여인 루스의 이름은 당당히 다윗 가문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마는 이스라엘만큼 민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더 없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있는 바로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족보 속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과 받아들임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이 뚜렷해 보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자가 훗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 대장이 되는 꿈이 바로 오늘 루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들레엠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듯이 이 땅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다가가 주는 격려해 주며 그들을 살려주는 살리는 사람들 열려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느 젊은이의 묘지에서 특별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한민족이었고 같은 피부색이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청년은 외국에서 미술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차이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대학원에 들어왔지만 그 대학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청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을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도 그랬습니다 오직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다친 공동체의 살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같은 한인종 그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자라며 무슨 희망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후에 학교와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시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젊은 청년에게 세상을 떠난 그 청년에게 나가 사과를 하고 그들의 모습을 바꿔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며 희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있는 외국인으로 결혼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된 이들을 우리가 품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식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들레엠 공동체는 죽음의 일은 참으로 비참한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루스를 살려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주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살리는 이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세상은 살아납니다 죽이는 이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상막해지고 온갖 비평과 불평과 분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죄인이며 늘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부탁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렘 공동체가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맡아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 교회, 이 가정, 이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여지럽습니다 세상이 불안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살리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영접한 사람들처럼 이방여인 루스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우리의 낮은 이웃들을 섬기며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섬세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뜻한 말과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달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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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